근데 나 브라질 배우들 이렇게 딱 처음 봤단 말이야 아 몰라 나 그냥 이 사진에 꽂혔나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두보 고버세이스 자 오늘은 한국 여자가 봤을 때 브라질 탑 배우들은 어떤가 이제 내 이상형이 있을 거냐 내가 좋아하는 사안 그걸 한번 골라보는 걸로 그 대신 이제 한기도 어떻다 저 어떻다 얘기해주는 걸로 그렇죠 8명 정도의 배우를 저희가 이렇게 선별을 해놨는데요 이제 제가 살짝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로는 이지스 법 웨지 랑 마리나 후이발버즈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죠 되게 여신 같은 이미지야 옷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역배우 출신 마리나 후이발버즈 여기도 되게 유명하죠 음 이분은 배우보다 약간 모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포스도 그렇고 약간 포즈도 그렇고 음 눈 색깔도 되게 예쁘다 그치 네 장기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떻을 때 너는 어떤 저는 지금 여기 원더우먼 기억이 나가지고 원더우먼이요 뭐야 기억이 나고 이분이야 나는 약간 청순한 거 좋아해서 나도 이분 이지스 음 그럼 첫 번째 선택은 이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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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번째로는 마리아나 시메니스 그리고 다이스 아라우쥬 찾아보니까 이제 프로듀서 쪽에서도 많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되게 똑똑해 보여요 커리오먼 스타일 커리오먼 스타일 아 근데 눈빛이 이쪽에 더 끌려 마리아나가요?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나는 마리아나 응 나는 마리아나 쌍기는 가끔씩 TV 이렇게 넘기다가 보잖아요 장면들 저 다이스 아라우쥬가 되게 매력있게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거 같아가지고 좀 걸크러쉬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력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라면 다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음 쌍기는 확실히 매력있는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네 자 세 번째 옆에는 브루나 마케지니 그리고 그리고 밀리아 까브라우 음 엄청 이쁜데 혹시 보셨어요 어디서? 아니 뭔가 모델 같아 아니 이뻐 네 브루나는 이제 배우로도 이제 유명세를 타긴 탔는데 정말 확실히 유명세를 탄 거는 이제 네이마리랑 축구선수 네이마리랑 연애를 했을 때 네이마리 알지 클래식한 배우? 이분은 뭐 되게 흔하게 많이 봤고 TV에서 방송 켜면은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되게 영향력이 있으신 배우인 거 같아 배우계의 대선배야? 그런 거 같아요 네 확실히 딱 처음 보자마자 내 스타일이 있죠 정말 이쁘네요 텐더의 모습 보면서 계속 웃고 있어요 네 저도 브루나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히사 마누엘라 그리고 줄리아나 파이스 줄리아나 파이스 아역일 때 어릴 적에 봤었던 기억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랑스러운 이미지 그냥 귀여운 응응응 키가 좀 클 거 같아 느낌이 그쵸요 이분은 키 커요 클 거 같은 느낌이고 이미지로서는 사랑스럽고 정말 딱 여왕 같은 그런 카리스마? 걸크러쉬 응 누나는 걸크러쉬 스타일을 좋아하세요? 아니면 이제 좀 사랑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세요? 이쪽이 더 매력있어 좀 더 걸크러쉬한 어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파워풀한 느낌? 그 포스 어 너무 예전부터 보고 되게 좋아했었고 했기에 저는 솔직히 라히사가 더 끌리네요 음 음 이즈스 바우 빌지 그리고 마리야나 아 근데 진짜 여신같다 볼 때마다 이쁘죠 음 약간 다른 이미지 확실히 이사 이즈스요? 응 쌍기네 저는 저도 공교가 좋죠 이제 브루나 말케지니 아니면 줄리야나 파이스 아 액션 몰라 난 이 사람 되게 매력있는 거 같아 이뻐 아 저도 솔직히 지금 빠져있는 거 같아요 말케지니 아 되게 매력있게 생겼네요 이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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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무루나 말케지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야? 벌써 마지막입니다 무루나 말케지니 아니면 이즈스 이즈스 아 이건 둘 다 같은 이미지야 둘 다 공주예요 음 내가 이제 이렇게 딱 드라마를 보고 뭐 영화를 보고 이 역할을 봤으면은 좀 더 갈등? 그쵸 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냥 딱 이미지로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몰라 나 그냥 이 사진에 꽂혔나봐 액션 브루나요? 쌍기네 저도 브루나가 굉장히 이뻐보이긴 하네요 자 그래서 누나의 마지막 선택은 그러면은 브루나 말케지니 우와 근데 나 브라질 배우도 이렇게 딱 처음 봤단 말이야 분위기가 있다 해야 되나? 그쵸 그 느낌들이 있는 거 같아 아우라 어 광 맞아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자오 눈 자고 자오 자오